Q. 영상 촬영할 때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? US M5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얼굴 인식 오토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할 때는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.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착해서 처음에 크리에이터분들이 방송 시작할 때 입문용으로 시작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. 보시면 얼굴 계속 움직여도 얼굴의 초점이 잡히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실 때는 되게 유미한 제품인데요.